실패 터러 ... 탈라라! 맞아! 뭔가요? 여기 뭔가 저희... 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있어요.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 O T E M N 왜요? T N? L이요, L. 설마 호텔이라고 하겠니? 그래,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호텔 왔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자,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따끈따끈한 호텔이죠. 귀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계란 방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우리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여기 호텔 바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호캉스.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방에서 하는 호캉스. 룸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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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방 최초로 각자 각 일 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하는 호캉스입니다. 오오오. 따라 떨어지네. 방 탈출 개념이냐? 방에서 방에 가진 화상. 이게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상 우리끼리 약간 연락하는 거구나. 그냥 줌으로. 자, 바로 이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스톡 게임, 사라성어, 송담 위험하라기 3차. 잘 보이겠습니다. 아, 스톡 게임. 아, 스톡 게임.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은 턱 칩을 맞추기 게임으로 돼요. 턱 칩을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댄감. 우리 중에 절댄감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개 이름을 몰라? 개 이름을 몰라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추는 거야? 여러 개를 칠 거예요. 한 번 쳐주기 시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봐봐, 봐봐, 얘들아. 레이 파솔라시도야. 레이 파솔라시도. 사실 제도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와, 듣고 있네. 레이 파솔라시도. 아, 저거, 저거.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국. 정국. 아, 뒤에는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하면 다음 사람이에요. 뭐냐? 봐라, 정국.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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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el에 러una 생유 sevildura 되게 효과적이다. 이 러tan의 맥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La 완벽하게 es наив services. 바로 먹어볼게요. 주camkmo.\ Wow. Со상닙 365 handsome handsome. 개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stampedиной. 와, 참치 그런태가 Hos, 아주 Creating кthat. Canadians really, 음악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와, 진짜 취미지 맞지, 팝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두가지. 이 closely였어?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야, 저거. 와, 레전드네요. 너무 잘한다. 잘한다.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야! 거의 너와 만난 지 한 십 년 돼서 Ihr property, 스위트로 보내겠네. 스위트하게 보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스위트 일단 확보하면 돼요? 이거 하는 스위트는 뭐야? 우와, 진짜. 스위트?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 나 볼 때는 이건 인종이야. 아, 너, 너. 어디인 줄 알고 가?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야, 이거 먹을 수 있어. 쟤,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형. 10,000원으로 가시면 돼요. 10,000원? 야, 번호도 좋네. 아, 네. 인종 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오케이. 아, 신자의 여유. 딱! 아, 뭐야, 스텝. 아, 여기 스텝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바꿔. 동기화장인데. 안녕하세용!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출 거 같은데? 몇 개를 치시는데요? 천천히 할게.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 쟤는? 네 마리. 오케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 끝났어요. 진짜. 이게 무슨 도전. 도전해보려.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 빠바 Cole glass. 치아,眾类 mentors do іп donkey dal 아, 이제 파란색이지? 나 이거 고비하고 있어? 맞네? 에잉! 맞아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럴라고 해. 아! 진! 아니다, 안 할래. 아니, 천천히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뒤에서 기억해야 돼. 한 번씩 해야 되죠? 한 번, 한 번씩 하고. 또 있어? 응. 또 있지, 또 있지. 아, 진! 아깝네. 도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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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뭐야? 이거잖아? 자, 도전! 아, 이 바보가 됐나? 도전! 도전! 야,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와, 홍조의 기운이여. 아, 스위트의 기운이여. 뒤로 가라. 자, 그럼 도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나, 마지막 게 진짜 안 나. 아니. 아, 씨.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 야. 여기다가 올라갈 필요 없잖아. 아냐, 아냐,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세요. 아, 씨.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냐, 아냐. 아니. 아, 이게. 다 빼. 가시죠.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만 맞히면 돼, 마지막. 나, 태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도전? 네, 도전. 아니지. 아, 씨. 아, 씨. 뭔데, 뭔데? 뭘 또 그러냐? 아, 씨.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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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진영. 뭐였지? 형, 이거예요. 이거 안 했지? 추황색, 추황색. 이거 안 했지, 정국아. 아, 씨. 아, 씨. 아, 짜증나. 야,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 아, 기억이 안 나. 마지막이 뭐였는지. 추황색 믿어봐요. 추황색? 네. 정답. 아, 길 다 알려주고. 잠깐만, 잠깐만. 맨날 이런 식이야, 나는. 이야, 이거. 마지막에 대해 근무는 없었잖아. 아, 진짜.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랩 끝이 아니잖아, 원래. 마스터스. 자, 가라. 어? 마스터스위트 하고. 마스터스위트? 오, 예. 마스터스위트? 오, 예. 아, 이걸로 시비가 다. 땡! 나, 아마 스위트는 돈이 갈래, 이거야.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 그렇지?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러겠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길래요? 네? 따로 해보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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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진영이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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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그래, 빨리, 빨리. 아, 그래, 빨리. 여기야, 사나다. 응.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수동 게임 가겠습니다. 수목? 수도요? 네. 아, 이까지 안 왔어.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 두 개.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스토는? RM. 하나, 둘, 셋. 자카라 탁. 아, 이건 모른다고? 진. 말레이시아 이건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스토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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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스토는 왜 모르지? 그러니까.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모를 것 같아, 들어도. 코. 코앰. 아, RM. RM. 코알라룸푸르. 아, 오케이. 그래, 너 왜 그랬잖아.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 있죠. 코알라룸푸르도 와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 이제. 롤라룸. 롤루에이스는? RM. RM. 오슬루. 아, 롤루에이스. 아, 다행이다.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 자, 롤루에이스. 오케이. 주니어 스위트. 아, 알았어. 자, 승자들은 여기로 지켜. 아,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그랜드마스터 베이브. 와, 이 정도도 이름이 많거든. 방이 진짜 많구나. 그만하네. 그만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작은 방이. 그만,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마스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속담. 주니어 말하겠습니다. 아, 큰일. 자,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아까 벨이 오히려 더. 두 개. 두 개. 자, 가는 날이. 지미. 주가.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 맞아. 자, 다음. 개똥돔. 슈가, 슈가, 슈가. 내가 먼저 했다. 개똥돔.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내가 먼저 했다. 알겠습니다. 진. 한편이 아닌데. 나는 개똥돔 밟으면. 개똥돔 밟으면. 개똥돔. 양에 쓰려면 없다. 아. 네. 개똥돔 밟으면 꿈틀거린대요. 나 개똥돔 갓산떡이랑 꿈틀거린대요. 그렇지. 꿈틀하지. 열기가 남아있어. 꿈틀. 따깐, 따깐. 응. 다음. 재밌다, 속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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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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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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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رف이 더 쉽게 Coalitionkah? 진. 진. 나는. 알 pods. 전. look. ите em. ластаемся 가 Kimukazy, eras. 그랜드 마스터에 앉아볼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가 똑같다고 했거든. 조스웜인가? 아, 우선 스위트. 밥만 많이 느껴보고 싶었구나. 나도 느껴보고 싶었구나.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 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자, 이번에는... 사자성활과 신조아 할까요? 신조아. 신조아? 아, 나 신조아 안 돼.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쉽네. 아, 쉬워요? 뭐야, 뭐야? 형, 형한테 쉬워.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내가 공부했다. 자, 박박.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지민. 박박이 뭐야? 박지민, 박지민? 지민!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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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실제 쓰는 말이야. 박박. 박박은... 그럼 뭐 달라져?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 제가 맞추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 대박, 대박. 정국. 뷔. 야, 너 조용히해. 뷔. 대박, 대박. 상통. 자. 지금 맞출 거 더 intrigö. 그래서 그런 말을 쓴다고? 네. 이제는 앞 글자를 따는 것 식상에서 뒷글자를 따른다.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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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한다. 빡빡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못 멈춘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 당 모 치. 당 모 치? 당 모 치? 당 모 치. 당 당구 모 치는 당장.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 당구도 모르겠네. 당장 당구 모 치가 더 많다. 이건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당 모 치? 와 진짜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장 당장 당장. 이거 그거. 지민. 당. 당하고도 모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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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멤버들이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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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리는 다르다. 와 역시 제트 세대. 어리는 달라 어리는. 와 제트 세대다. 이 힌트 좀 줘 보라고 모르겠어 월드컵 어 어 월드컵 월드컵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니 모르는데 치킨 아냐 치킨 어 어 당 아싹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 아니다 당장 모여야 지민 당장 당장 아 당장 당장 뭐 뭐 뭐예요 뭐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뭐든 치킨 지민 지민 아까도 그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 어 야 괜찮다 박박 당이 당근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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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모이면 치킨 뭐에요 당근 모이면 치킨지 당근 면 치킨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거 모이면이 뭐예요 뭐예요 뭐 아 나 알겠다 근데 아 그 이미 나왔어 해봐요 아 이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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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받아 먹기야 되니까 이거 약간 이제 아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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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long 흔한 치킨 좋아해 입니다 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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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ur 어쭌 우리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 다 좋아해. 다음, 다음. 조용히 해.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게 재밌는 거 같아.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웃기긴 할 것 같아. 이거 한다. 알, 잘, 딱, 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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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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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지민! 알 수, 알 수 있어. 슈가, 슈가. 지민!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뷔 목소리가 제일 컸어. 저는 목이 아픈다.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뷔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슈가. 오, 쳐다!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 잘 닦아. 알, 잘 닦아. 알, 잘 닦아. 알아서 잘 닦아. 다음.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살짝 어려워, 이거. 주불. 뭐? 주불. 주불? 주불? 주식불.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불? 주불?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막 해볼까? 비! 주식이 불타요. 야,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내 주불, 내 주불 이렇게? 슈가. 왜 그래? 왜 그래? 땡! 신박했어. 지민! 주말에 불러. 슈가, 슈가. 주문불가. 네. 비. 근데 뭔가 되게 그렇다. 지금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더. 비. 더, 더, 더. 주식적으로 불타요?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주무, 주땅, 불 땡. 아, 비. 비. 주문불 나. 주문불을 왜 불러, 인마?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조심하시라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정답 뭔데? 나 궁금해. 자존심들이 있어서. 아니, 그냥. 쓸떼어줘요, 여기서. 그래, 좀. 딴 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좀 알려주세요. 주가. 주거불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힌트를 듣고 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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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거로 알려주고. 다른 문제로 갑시다, 우리. 알겠어요. 뭔데? 이거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다 왔는데. 와. 진짜,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주소 좀 이뤄지. 자, 합니다. 오늘 아놈? 어? 오늘 하러? 오늘 아놈. 아. 그래, 이거 쉬운 거야. 오. 오. 아이고. 아, 이거 진짜? 뷔. 뷔. 오늘 놀면. 땡. 아, 내일 논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 오.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아, 놀 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지민! 아, 놀 줄 아는 놈. 이야. 지민! 아, 이거 알아. 오늘 놀 줄 아는. 아, 잠깐만. 뭐라고? 아니, 지민이 아직 끝났어. 지민이,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아, 지민이 아니야. 아, 지민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보게. 어? 놀 줄 아는 놈. 휴가, 휴가, 휴가. 휴가, 휴가. 너무 요거 아니에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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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답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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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가 먼저 하고 맞네. 자. 갑자기. 틀릴 것 같아, 근데. 놀 줄 아는 놈인가? 정답!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야?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 매. 추. 아, 정말 추? 점, 점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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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려쓰다. 점. 점. 미음. 제가 가자. 바로 맞춤. 점. 점. 매. 추. 아, 미안하다. 나 왜 머리. 아, 이걸 왜 모르지? 이거 진짜 쉬운데. 점. 점. 주식이 불타요. 주물.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아, 좋다. 아, 솔직히 타이가 좋다. 자, 이제 95년생들의 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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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온. 오늘 안 온. 박박 안 온. 야.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박당 이어가 찍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는 말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 쉬운 거 가겠습니다. 너무 쉬우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재뿌린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에요? 다 된 죽이에요. 비. 비. 뭐? 다 된 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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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가논. 오모가논. 오모가논이 뭐야? 오, 먹을 줄 아는가? 오모가논. 오모가논.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맞어.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코 빠트린다. 아 아파서 그 정도는 멍어라 그냥 아 아파 먹을 줄 아는 놈이야 오케이 멍어버린다 달걀 떴다고 그냥 먹기 까마귀 날자 시민 시민 카메라 날자 배 떨어진다 정답 아 근데 이거는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아 쉬운 거 좀 쉬운 거 아 적당한 거 날게요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아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여기 다 닿았다 뒤에 서지 마요 황소 뒷걸음 치다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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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뒷걸음 치면 이거 안 떠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황소 뒷걸음 치면 앉아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 네 홈병 아니 홈병 알아 그렇지 나 조용하잖아 홈병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홈민정아 갑시다 홈병 조용히 있어야 돼 오케이 아저씨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홈병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 이걸로 한 편 내야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네 자 갈게요 자 ㄱ ㄴ ㄱ ㄹ ㄱ . ㄷ ㄷ hah пох 우와 진짜 오늘 피가 갈등까지 해보자 피극, 지윳, 독종 도전 도전, 습관 도전 안돼요? 두 개씩 이번엔 먼저 하는 거로 할까요? 종합하면 돼요? 스피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을 먼저 하니까 이름으로 외치고 하래? 무슨izada 설명? 피음, 미음 비음? 비음? 너 비음이 뭐야 이ication 비 비 비는 뭐야? 비 피노 비 피망 피망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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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말이야 너한테 포스트 발론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 재미있었죠? 재미있었죠?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여기다 왜? 여기가 이렇게 야, 이씨 야,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흐흐 상당한데? 어, 침실도 어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 어, 좋은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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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 미쳤는데? 많이 좋네 왜? 뭐야? 한번 볼까? 야, 빨리빨리 안 오나? 야, 좋은데? 야, 빨리빨리 안 오나? 와, 경치 좋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뭐 하면 돼요? 대박이다. 카드가 있으시죠? 카드 있네요. 큐카드. 큐카드? 어, 카드 있네요. 큐카드. 큐카드? 큐카드 한번 봐볼까?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임. 제로게임 뭐야? 왜? 아... 1만 뒤... 아... 게임킹 이런 게 있구나 미친 거 아니야?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이런 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식혀 먹어야지? 다 식혀 먹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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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뉴... 오! 메뉴 미쳤는데? 오 메뉴 바로 시키면...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황깡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네 주어진 황깡스 속 달가스 업무의 한도를 0으로 맞으시면 돼요 뭐? 한도가 얼마대요?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 와우 한도를 0으로 딱 맞고 쓸 경우 열어본 게 700만 원을 엠브레인에서 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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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거의...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 원 아니야? 아니야 613만 원이야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난 얼마인지 알아야지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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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들어갈 순서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 씨 강해, 그레이드스, 정국, 호, 남준, 혁진, 슈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비 씨가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히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한도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한도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한도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힐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이라고 보다 700만 원이라고 보다 7000만 원 700만 원이라고 보다 네 자 여러분 야 700만 원을 맞춰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 네 자 메뉴판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 금서비스 음식이고요 이 가격이라고? 셀러? 그린 셀러다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10배겠죠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놈 야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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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 진정하게 10배 아니에요?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저희부터 시켜 먹는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놓고 가고 야 그럼 나 시키면 돼? 어? 나 시키면 돼? 응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 56만 원 2개 시키라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 아니 그러니까 2개 시킨 거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네 잘했어 내 새끼 2개 시키기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56만 원 치? 7 3 4 2 4 4 5 5 5 5 네 그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어 17호입니다 아 네 어 어 어 재밌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둬어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 진짜 아닐 거 같아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거 얼만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다 털어 알비살 저파고리랑요 쁘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진짜 호캉스 온 거 같아 진짜 호캉스 온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지금 너무 좋은데? 널 с黃 TRAFF. 내иков 안 딱 잘하자 내는 내 피에 내는 그는 무엇보다 내는 pockets 내는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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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향이 다툭끄던로 이제اع의 해적